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3분기 LG생활건강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LG생활건강을 내가 21년도 그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화장품 매출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 19년도 매출 화장품만 전체 매출이 우상량이잖아.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3조 4조 5조 지금 매출 5조 5조 정도 나오거든. 15년도 매출 7조 나오면서 막 해서 주가도 150만원씩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중에 화장품 메이커 중에 후라고 최상위 1g의 만원짜리 후 중국이 엄청 팔렸던 그게 단일 매출로 1조 원을 돌파하고 2조 원을 넘어가니 많이 가는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후 시리즈 몰라 글로벌 인수 3사 존재감 상실 이러면서 23년 7월에 이래 나왔거든.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5조가 되었잖아. 박살났다. 그래야 3분기 한번 보자 3분기. 얘들도 전자공시 요거 기존 거를 참고하라고 나왔네. 얘들도. 뷰티가 44% HDB 홈 생활연품 홈케어 데일리 뷰티 리플레이시먼트 이거를 음료 음료. 음료가 24% 요렇게 돼 있다. 뷰티가 2조 천억. 2조 천억. 아까 전에 막 전체 매출 7조 막 올릴 때는 화장품이 한 4조 3조 막 이랬는데 이거 후 매출 1조 하나 올릴 때만 더 뭐 하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지. 2조. 점차 우상행 하잖아. 이거 중요한 거는 거꾸로 간다는 게 문제지. 거꾸로 거꾸로 봤지. 이봐봐. 이 매출이 거꾸로 가잖아. 지금. 21기 같으면 22년 21년이거든. 21년대가 코로나 때잖아. 코로나 때인데도 박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22년대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22년 3월부터 윤석열이 탈중국 선언하고 그것도 영향도 있고 중국 내수 부진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지만 12많이 떨어지잖아. 맞지. 하 또 짜증나네. 그리고 생필품은 2조. 2조 2천. 1조 6천. 생필. 이거 3조. 이게 언제 거고 이거. 아 이거 1년 며칠이니까. 여기서 6, 3, 3, 8, 2, 14, 3, 6, 8, 3, 6, 8, 6, 5조. 5천억 정도 더 더하면 작년과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고. 음료 매출이 벌써 작년 1년 치를 뛰어넘을 것 같아. 코카콜라하고 이런 것들이 선진했다는 소리지. 자 또 뭐고. 어 공장 가동률이 어 보면은 화장품 만드는 청주 공장이 80% 이거는 2년 전에도 80%고 3년 전에도 80%고 항상 80% 다 한 6, 70%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음료가 어 익산공이 한 80% 들어가고 있고 별 차이 없다. 요번에 이제 유형자산에 건설 중인 거 960억 비품 뭐 이렇게 쓰는 거 조금 쓴 거 있고 어 요거 화장품 캐팔 화장품 생필품 음료 이거 캐팔 증설 하는 거에 한 1800억 쓴다라는 거 이런 거 있고 수출 비중을 볼게요. 화장품 수출이 21년도 2조 5천억 내수였고 1조 8천억 1조 3천억 줄어들지. 내수도 줄어들는데 해외에도 하기 위해서 화장품 숨 후 이런 거는 국내 회출보다는 해외 매출이 높잖아. 해외 2조 9천억 매출 올리다가 1조 8천억 1조가 날라가고. 그러고 7천억 날라갔거든. 와 3분기에 이만큼 쪼그라들고 있다. 4조 4천억 3조 2천억 2조 천억 요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걸 보니까 내수가 수출이 48 내수가 52% 정도 나간다. 비율이 전체 비율 중에. 연구비는 1,273억 3.5%를 쓰고 있고 3%에서 3.5% 2.5% 정도를 전체 매출에 쓰고 있다. 그리고 점유율도 럭셔리 시장 점유율 20년부터 28, 25, 22로 떨어지고 있잖아. 그 브랜드 샵 점유율도 7.9, 5.9, 5.1 인데. 여기 몇 페이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절개차키에서도. 18년도에서도. 24, 26 올라가다가. 20년까지 올라가다가. 럭셔리 시장 점유율 올라가다가. 20년에 올라가다가. 20. 아까 전에 어디. 아까 전에 몇 페이지 있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지. 올라가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어. 떨어지고 있다. 20년에 28, 25, 22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다. 하여튼간에 시장은 이렇고. 어. 이거 생필품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생필품 올라가면 뭐하겠나 맞지? 화장품 파는 것보다 뭐하는데. 음료는. 음료는 조금씩 떨어지는데. 음료의 전체 영업이익이 이 그룹의 그 4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매출은 음료가 1조 4천억 밖에 안되는데. 영업이익은 1,800이나 올려서. 화장품 2조 1천억 매출에 1,300억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률에 영업이익 대비 32%까지 차지 않았는데. 이거는 40%를 차지한다. 음료수가. 음료수가 1,800억. 생필품 1,000억. 화장품 1,300억. 2년 전에는 음료수가 2,000억. 화장품이 8,700억. 화장품이 전체 영업이익이 67%, 43%, 32% 이거 박살나고 있거든. 23년, 22년. 여기 윤석열 들어왔잖아. 윤석열 탈중국 3월부터. 탈중국 선언하고 매출이 그전에도 빠지고 있긴 했었어. 하여튼 이때는 코로나잖아. 맞지? 코로나인데도 전체 매출은 올라갔다고. 갑자기 또 짜증나네. 하여튼 간에 얘들은 그렇다. 그래서 유동비율은 200% 당자비율은 138% 유보율은 6,500% 부채율은 34%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무 볼 것도 없고 너무 좋아서 볼 것도 없고. 현금성 자산이 9,000억 가지고 있고 지금. 석단을 바꿀 수 있는 거. 재고자산 9,500억에서 8,800억 조금 줄어들었지만 뭐 전반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더라고. 자본보다는 이제 부채 이런 것도 조금씩. 외상값 늘어났고. 나머지 단기 차익금 줄어들고. 법인세부채 좀 줄어들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들은 부채율이 20여%이기 때문에 뭐 표시도 안 나지. 이익익려금은 5조 5천억에서 5조 7천억. 2천억 부른다. 2천억. 원가가 의외로 얘들이 많이 들어가네. 아, 원가가 적게 들어가네. 46% 원가. 원가율은 46%밖에 한데 고정비가 45% 정도. 그래서 영업이익이 8% 정도 나오고. 금융수익 220억. 비용 170억. 기타 수익 340억 나갔는데 비용이 940억. 얘들 한 기부 한 800억. 900억. 많이 할때는 1천억씩. 기부하는 게 많아서. 나가는 비용이 좀 있는데. 뭐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세 한 1000억 냈고. 순이익이 5% 정도. 2천8백억. EPS 15,000원을 1년으로 예상하니까 2만원 정도 나온다. 지금 주가 33만원에 나누기 하니까 퍼가 16. ROE는 6.5. 퍼가 16. 퍼가 16. 괜찮다고 봐야되나. 하기사. 예전에 잘나갈 때는 퍼가 20 몇, 30 몇 가까이 더 됐지. 근데 지금은 매출이 쪼그라드는 상태에서 퍼가 16. 그렇지만 이건 화장품도 하고 생필품도. 생필품은 고정이니까. 그리고 음료는 좀 상승하고 있고. 화장품은 중국이 최고로 많이 잘 팔았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이 정부에서는 헛방이니까. 맞지. 시진평하고 미국하고도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적끼리 물밑 접촉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물밑 접촉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씨. 아 또 짜증나네. 외교는 맞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이라도 한 번씩 손잡아를 댈 때가 있고. 그리고 아군이라도 한 번씩 단절히 하고.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 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내 이익이 아니고. 미국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완전히. 아. 그런 생각이 드네. 자 또 넘어가고. 분기순이익 3400억 들어오고. 배당 2000억씩 줬고. 2600억 들어오고. 배당 670억 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 5천억 들어왔고. 굴러다닌다 이거지.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으로 749억 썼는데. 들어온게 518억 어디에 들어간거 보니까. 감소. 채권. 받을돈 받았다. 유형자산 팔았다. 투자 부동산 100억 치 팔았다. 뭐 이래서. 740억이 들어왔고. 음. 아. 유입액이 518억이 들어왔고. 투자활동 현금 유출액이 1260억이 나갔는데.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1158억 썼고. 이런게 투자지. 무형자산 80억 썼고. 이렇게 했다. 이 봐라. 이렇게 뭐야. 좀 전문 CEO가 있는 회사는. 돈놀이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니까. 회사가. 금융자산. 이렇게. 금융자산으로 적히는게 별로 없잖아. 거의 없잖아. 단기상품 금융자산. 뭐 해봐. 작년에. 또 금융상품 감소 800억 정도. 올해는 50억. 작년에 800억 정도 굴렸는데. 올해는 50억 밖에.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 돈놀이하는거는. 이런 식으로. ESG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회사들은. 잘 안한다. 대주주 지분이 있고. 창업자. 자기가 하는. 뭐 이게 좀. 어. 경영마인드. 이거. 진짜. 이 전문 경영인이. 돈을 굴리. 전문 경영인이 얘들 뭐고. 화장품 있고. 생필품. 또 뭐 있고. 음료. 이 세개 포트폴리오에 집중한다고. 딴 데 돈놀이를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뭐. DNC 미디어 한번 볼까. DNC 미디어. 아이. 뭘. 알라보는 말지. 시간도 지나가는데. 파이팅. 다른 회사들은. 뭐. 동원개발. 동원개발은 부동산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동원산업 말고. 참치 말고. 건설회사인데. 거기는. 부처율이 굉장히 낮아서. 돈을 굴릴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한. 4천원 5천원씩. 굴리거든. 뭐. 또 모토닉 같은데도. 막. 돈을 많이 굴려. 야.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으로. 금융 수익으로. 배당 주고. 막. 잘했다. 못했다.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문분야가 있으면.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얘들은. 그런 걸 뭐. 안 하고 있네. 일단은. 네. 여기 있다. 요렇게 있고. 봐봐. 이게. 한국 매출과. 중국 매출. 일본. 기타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이렇게 있는데. 한국 매출. 작년 전분기. 동기대비. 감소해서. 한. 천억 정도. 중국 매출. 800억 감소. 일본 매출. 한. 300억. 감소. 기타 아시아 한. 200억 감소. 북미는. 700억이 상승. 중남미. 한. 40억 상승. 북미와 중남미가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 어찌 보면. 중국이 가장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계속. 탈중국아. 탈중국아 때문에. 이제 박살난 거고. 중국 뭐. 내수시장 아무리. 뭐. 힘들다 하더라도. 중국. 후 쓰는 사람이. 중국 내수시장에 누가 있나. 1g에 만원짜리인데. 굉장히 비싼 긴데. 후. 1조원짜리 화장품인데. 마치. 하. 이건 진짜. 중국하고. 관계가 박살나서. 여는. 매출이 박살나. 유럽도. 떨어졌고. 하여튼. 중국과. 아. 북미와 중남미가 상승하고. 나머지는. 없다. 해양감소값은 9,000억. 또. 요번에 이제 관계기업 투자한거는 599억 정도. LG 유니참. 코티코리아. 요렇게. 위생종이 제품 제조업. 화장품 등 수입 도매업. 같은 자기들 하는 회사 연관되는거지. 자. 아까 유형자산 취득한거 얘기했고. 또 뭐 있는. 무용자산 넘어가고. 판매비 관리비. 급여 상여금. 4,500억 나가던게 4,800억. 퇴직금 290억 나가던게. 한 300억 나가던게. 한 400억. 뭐 이렇게 해도. 전년 대비. 판간비가. 고정비가 줄었다. 어디 쓰시겠노. 나가는거 어디쯤. 인건비하고. 뭐. 퇴직금. 이런거 올라왔지만. 광고선전비. 한 200억 줄어보고. 이거 직업수수료. 이거 직업수수료 뭐겠는데. 물건 팔면은. 그런 어떤. 커머스센터 이런 데 돈 주는거 아이가. 한 500억 줄어보고. 운반비 줄어보고. 안 팔렸다는거지. 소모품비 줄어보고. 수선비 줄어보고. 그런것들. 기부금 받은. 작년에도 460억. 요번에도 600억. 기부금 많이 있네. 기타 비용에서 기부금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얘들. 돈. 금융자산 처분이. 이런거 없잖아. 무용자산. 금융자산 처분이. 이런거 없잖아. 금융자산. 돈 노리는 안한다는거지. 거의. 배당성량은. 순이익의 23% 순이익의 28%를. 주식수만큼 주니까. 어. 한주당 1% 정도 되더라. 그게. 우선주는 2%. 그래서 그게 12,000원. 혹은 12,050원 정도. 4,000원. 혹은 4,050원 정도 되더라. 자. 22년 배당을 했고. 5년 평균 0.8%를 배당으로 줬다. 얘들. 20년에. 그. 어음증권을 발행할 때. 2%의 어음으로. 이제. 우리. 회사 어음 사면은. 이자 2% 줄게. 안전한거잖아. 은행이 투자하는거. 기업. 우리가. 기업이. 투자하는거. 아니면 우리가. 개인이 투자하는거에. 투자 방향이. 은행 같으면은. 은행이. 회사 비전보호 투자하겠나. 5년동안 빌려줄거. 3년동안 빌려줄거. 회사 비전보호 투자하겠나. 천만에. 이자만 3년 안에 받을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지. 맞지. 자기들 상품을 파는거니까. 돈을 빌려줘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느냐. 혹은. 어. 띠먹을 수 있느냐. 띠먹으면은. 담보를 어떤걸 설정하느냐. 담보를 설정했을 때. 요게 우리가. 리스크 크냐 적응냐. 그것만 계산하고. 이 회사가. 갚을 능력만 있으면은. 바로 빌려준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회사의 2% 요거는 괜찮아. 2% 딴 데는 한 3% 준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물음표. 그거. 부실채권나가 못 받으면. 아이. 귀찮으니까. 그냥 2.1% 꼬박꼬박 받는게 나아. 연. 갖다만 줘도 2.1%잖아. 2.1% 은행이율이. 은행이율보다 더 주니까. 은행. 그때는 은행이율은 모르겠다. 하여튼. 2% 2.1% 이런식으로 돈을 땡겼다고. 채권을. 20년 그랬지. 20년까지. 2%씩. 1.8%씩. 이렇게 땡겼다고. 0.9%도 있다. 0.9% 와. 우리꺼 좀. 좀. 안살란다. 내가 너꺼 좀 사갈게. 0.9% 좀 해갖고 빌려줄게. 이런거잖아. 맞지. 너들꺼. 내가 0.9% 그. 2.1%만 받을테니까. 돈 빌려줄게. 100억. 0.9%만 받을게. 0.78%만 받아가지고. 내가 사줄게. 이런거 아이가. 맞지. 0.6%면. 0.6% 20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22년부터는. 막 올라가기 시작하지. 23년. 안 땡겨서. 안 나오지만. 지금부터는 얼마겠나. 얼마 해주겠나. 채권가격도. 국. 기준금리가 3% 4% 카는데. 지금. 우리 얼마지. 기준금리. 이거. 아. 지금 이렇게 안된다. 지금. 택도없다. 맞지. 한 3배원 올랐겠네. 그. 한국국채만 하더라도. 그. 삼성화재 말고. 한전이 발행하는 국채가 얼마더라. 한전이 망할 리는 없잖아. 한국. LG생활건강보다. 한전이. 안 망하잖아잉. 나라가 그거 하는 거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더. 지금. 6% 7% 막. 극할 거거든. 그러면. 그에 비하면. 22년까지. 이런거. 더 올라갔다. 그걸 보고 있고. 매출채권대손충담줄는 1% 정도 설정되어 있다. 100개 중에 한. 1% 정도를. 100% 중에 1% 정도를. 못 받을 돈으로 설정한다. 다 판단 소리지. 재고도. 재고도. 화장품 원재료 조금 상승했고. 미착품. 아직 모든거 상승. 좀. 좀. 상승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만들어 놓은거 재고는 빠졌어. 화장품은. 생필품은 뭐 그 자리이고. 생필품도 좀 빠졌고. 재고. 음료 재고가. 상품이 확 늘어났고. 그리고. 어. 전체. 재고도.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다. 음료가 쫙 늘어났다. 음료가. 그래서. 보면은. 8800억 정도가. 재고고. 어. 전체 자산이 11% 정도 된다. 3.5회 같으면. 3. 3. 4를 나눈다 치면. 4. 32. 4. 9. 9. 9. 9. 9. 10. 그냥. 3. 1. 1. 4. 7000억. 5조. 2천억 이 되었다. 그럼 몇 % 빠진 거고. 와. 시총 5도. 5조. 박살난다. 더 좋지. 더 좋아졌지. 그런데. 그때 샀으면 짜증 나게 질지. 30% 빠졌나. 3,721. 한. 40% 정도 빠졌어. 4,728. 35% 정도 빠졌겠다, 외국인도 빠졌고. 다 빠졌네 외국인도 빠졌고 부채율은 증가됐고 원가도 45% 46% 증가했고 판간비 45% 45.4% 조금 증가했고 영업이익 8.6% 감소했고 단기순이익 5.5% 감소했고 그래서 예상 EPS 2만 542원 나왔던 게 같은 조건으로 8월에 할 때는 2만 1천원 나왔다 그때는 2만 1천원 나와도 퍼가 22배 나왔는데 이번에는 16배 왜? 시총이 5조로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줄어들었다고 49만원 하던 게 33만원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지금 북미 중남미만 상승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꼬꼬라졌다 22년 5년 평균 배당 0.8% 매출 채권 대선 증가율은 1% 뷰티 부분이 2조 매출을 3분기까지 올렸는데 그중 40... 몇 프로가? 뷰티가 전체 포트폴리오 4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30% 26%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음료수가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음료수가 43%를 차지한다 화장품은 30% 화장품 전체 매출 40%에서 30%를 차지한다 줄어드는 거지 음료수는 26%를 차지했는데 영업이익은 43%나 차지해 실속은 음료수가 더 좋다라는 거지 생필품은 24% 생필품은 그냥 꾸준히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8점 주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서 8점 주고 했는데 생필품은 무조건 써야 되고 음료수는 꾸준히 먹어야 되고 화장품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중국발 매출이 너무 커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갈 때 그거를 또 못했는 것도 있겠지만 또 23년에 차석용이사회에서 이정예 코카콜라 대표했던 이정예 대표가 오고 오고 하여튼 이렇게 꼬깔아지고 있거든 그럼 뭔가를 이렇게 탈출로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주가를 액면분할래 하여튼 뭔가 하라든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것 같지는 않고 맞지? 그렇다면 이게 5조에서 더 떨어지겠나? 내가 그 말을 7조에서 더 떨어지겠나 했고 9조에서 더 떨어지겠나 했거든 90만원일 때도 더 떨어지겠나 했는데 떨어졌거든 75만원일 때도 근데 지금 시총 얼마 전에 4조 9천원 5조 가까이 떨어져 4조 9천원 5조 마이크 할 때 지금 5조 2천억 때 했거든 근데 이거는 봐봐 이게 포트폴리오가 음료 생필품 생필품 음료 그리고 화장품이거든 화장품이 중국 매출로 발생되지 못해가지고 박살난 거지 중국하고의 관계만 좋아지고 조금만 감추면 되는데 이 정권에서는 중국하고의 관계가 열나게 띠디림 왔다가 엄청나게 손해보면서 이제 관계가 개선될 것 같고 아 나 또 짜증난데 갑자기 또 짜증나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거의 거의 저점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하니까 5.2조면 괜찮은 가게가 아이가 퍼 16 5.2조면 아 5.2조면 괜찮을 것 같은데 끝